안녕하세요. 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한나샘이에요. 오늘은 아기꽃집 팡! 이라는 동화를 들려주도록 할거에요. 잘 들어보세요. 응? 아무도 없나? 여기요 여기 새싹이 나왔어요. 팡! 우와! 아기꽃이 피었다. 윙! 꿀벌아, 안녕? 팔랑팔랑, 나비야, 너도 같이 놀자. 찍찍찍, 작은 새야, 너도 이리와. 팔랑팔랑, 찍찍찍, 윙! 팔랑팔랑, 방긋! 윙! 그때 모래바람이 휘익! 다 어디갔지? 아기꽃만 남았어요. 야, 달림이다. 달림이 나왔어요. 저기요. 저기, 별림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쩌죠? 흐흐흐흠 아기꽃이 졸린가봐요. 아기꽃이 콜콜 꿀벌도 콜콜 작은 새도 콜콜 모두 다 콜콜 잠이 들어요. 자, 어때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